겨울 준비 마지막으로 온풍기를 다 선보았는데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문을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뒤기 잡힌으로 여기까지 4차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문을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비닐이 상당히 더럽네요 접어가지고 놔둬가지고 올해 침수돼가지고 다 들어있는데 귀여움을 좀 시키겠죠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정 끝입니다 밑에 뒤기 잡힌까지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바람이 좀 안들어가겠죠 문은 내년 봄까지는 안쓸겁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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